기자회견 그리고 저희 첫 무대예요 오늘이 기자회견 날이냐? 소년들한테 축하한다 전해라 소녀들 관객실이 직접 뽑은 집게가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엠바이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엠바이피는 언제에도 기분이 좋죠 정말 좋은데 기쁜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엠바이피에 자격을 갖추는 멋진 도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포토파이널을 진행해 주세요 오늘 중앙에 계신 분 안녕히 계세요! 엠바이피 다음은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보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 이것을 다 맞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일단 저희 소녀입사 라이브는 가상의 세계 이펙트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양으로 고민이고요 판타지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공연장 로드를 꾸몄고요 저희 소년들의 다양한 메타토리와 소년들의 스토리를 담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리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매회 방송할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부어들고자 무대를 꾸며서 사람도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서로 친한 건네라서 서바이벌보다는 선의의 경쟁심으로 서로 서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공연 만들 수 있고 꼭 한 발자국부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년 입사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녀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진 만큼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랐고요 저도 꼭 공연장으로 들어와서 소년 입사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기사님들, 기사님께서 궁금한 것들을 저희에게 등록을 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셔서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좀 놀랐어요 최근에 질문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막 쿵쿵쿵쿵쿵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할지 근데 그거에 이어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 마음 그대로 설명을 잘 전달했었던 것 같고 그냥 비자분들 그렇게 앞에서 제작파이프의 이유로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저희 다른 형들과 동생들과 친구들이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잘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뭐 힘들었지만 안녕히 계세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